GT발 10월 1주차 주간 업데이트 이번주는 로그인만 하셔도 검은악마 염소 가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주는 아레나워 시리즈가 달러, RP, AP가 3배 그리고 대정모드의 사용수가 달러, RP가 2배 공중전환 암살이 달러, RP가 2배 그리고 옷가게에서 녹색과 보라색 화성인 바디슈트가 무료예요 그리고 듀바치 JB700W가 50% 할인 아레나워 작업실이 30% 할인 아레나워 의상, 아레나워 차량 및 개조 알바니 브리건, 바피드 카라카라, 바피드 GB200이 30% 할인 무기 밴에서 RPG가 30% 할인 도전탑에서 금주의 도전 2개의 아레나워 시리즈에 참여하고 10만 달러와 빨간 악마 염소 가면을 받으세요 이번주 패치한 강도작업은 포디움 강도작업의 페가시 토레로 화물선 강도작업의 알바니 프랑켄스텐지 듀건 강도작업의 알바니 헤르베스 이번주 카지노 경품비동사는 매니펙터 슐라겐 GT LS 자동차 모임 경품비동사는 란파다티 노바 이 차량은 LS 모임 시리즈에서 1등을 하시면 얻을 수가 있습니다 LS 모임 테스트 차량은 코일 사이클론 30% 할인 피스터 811, 매니펙터 펠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랜 로드 30% 할인 그리고 럭셔리 오토샵에는 캐런 아스트로프 GG 카니스 터미너스가 준비되어 있어요 이번주 프리미엄 레이스는 하수구를 따라 타임 트라이얼은 빗물 패스관 감사합니다